여러분 식사해 주식사 안녕하세요 너무 빨리 안녕 안녕 헬로 앉아요 앉아 새벽 거기 새벽 아니야? 정말? 언니 한번만 한번만 안녕 한번만 해줘 안녕 한번만 나 입에 밥이 밥 여긴 두바이 바이 배가 너무 아파 밥 좀 사 우리는 지금 약간 괜찮다 이거 딴 거 딴 거 할까? 미안해요 여기 안에서 바꿀 수 있어?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바꿀 수 있어 우리 두바이에서 콘서트 하고 있는데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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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눈물할 것 같아 뭐가 있지 뭐가 있어 뭐 메이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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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메이크업 해줘 어 착붙 네 메이크업 해주면 돼요 오늘 언니한테 메이크업 받았어 머리카락에도 메이크업이 되어있는데 뭐 없나? 얘기 좀 해줘요 저도 배고픈데요 저희는 태양을 피하고 싶어요 고개를 디리셨지? 고개를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두바이에서 그러면 저희 이제 그만 그만해? 연습을 올리래 뭐야 그거는 많잖아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저희는 두바이에서 SM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바이에서 SM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외고 다 있다 그러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귀여워요? 두바이 웃음 두바이 웃음 시간이 시간대라서 외국생들이 더 많다 그치? 한국이 1시 반인 것 같아요 그죠?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했어요 자기 전에 여러분 큰 웃음 줄라고 네 태연언니는 밥을 먹고 있어요 맘마 맘마마마마마마마 아마 그 SM타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생중계되는 그 사진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우리는 이제 유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하자고 맞아요 솔로 스테이지? 맞아요 저 솔로 바람이 불면을 처음으로 라이브 했어요 어땠어? 뭔가 정말 느낌이 새로웠어요 그치요 네 근데 언니 무대 너무 해봤어요 오늘 정말? 워너비 고마워요 오늘은 루카스랑 같이 어 루카스랑 같이 엔시티에 루카스 친구 태연언니는 오늘 공주였어요 공주 완주거거 완세 완세 완완세 또 나왔대 어땠 너무 다 라이브 자주 해요 라이브? 이거 진짜 안 해 봤어요 라이브 그래서 멤버들이랑 있을 때 하려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태연언니는 지금 맘마먹어요 여러분 태연언니는 언니 지금 여기 있어요 이유식 먹고 있어요 맘마 맘마 저희도 뭐 좀 먹어볼까요? 그럴까요? 저희는 이제 마지막 빛 무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죠? 맞아요 아마 많은 팬들도 윤아 솔로 무대 보고싶을텐데 나중에 한번 라이브로 할거에요 아니 또 부를 기회가 있을거에요 좋아요 또 솔로 내주세요 잔잔한 미듐짐프로 오케이 언니도 하나 내주세요 어 저는 요번에 나와요 여러분 맞아요 제목 알려줄까요? 네 알려주면 안되죠 내가 알려줄 수 있다는데 아니 근데 누구만 얘기하죠? 아무도 아니다 이번에 솔로 싱글 앨범이 나와요 노래 엄청 좋아요 아 맞아요 윤아가 너무 좋다고 해줘서 기분 좋았어요 좋아요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또 슬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게요 반가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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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안녕 안녕 이게 제일 웃긴거 같아요 둘이서는 안되나? 뽀뽀는 안되네 안녕 안녕 언니도 인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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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도 인사